그루룰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기분이 아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제 강아지 이름이 해피였는데 해피는 저랑 누워서 자고 있을 때 누가 건드리면 저를 지켜줘요. 우리 집 강아지는 우리 아빠,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아주지, 안 끼지 못하게 해요. 강아지가 우리 아빠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려고 하면 고양이 막 막 엄청 화나요. 지저대요. 한국은 다시 아마 올 거예요. 그냥 여행, 여행? 여행하러. 부산이요? 부산 갈 예정 없어요. 부산 근데 좀 가봤어요. 강아닌이랑 해운대랑 그 문화 문화 마을? 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는 집들이랑 그 근처 가봤어요. 몇 년 전 제 친구랑 친구의 동생이랑 가봤어요. 제 친구랑 친구의 동생이랑 가봤어요. 그 근처에 가봤어요. 감청 벽어마을? 맞아요. 벽어마을. 벽어마을. 벽어마을 맞아요. 근데 그땐 여름때 가봤는데, 더웠고, 거기에 파스타집, 파스타집도 패션칩스 가더라고요. 여기 아마 가봤을지 모르겠는데, 파스타랑 패션칩스 그런 음식 가는 작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평화마을 뷰가 조명이 진짜 좋아요. 다 잘 보이고, 거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와요. 거기 사진 찍으면. 하이 리오! I can see you. I think I like you. I think I like you. I think I think you'd stink and but it's not good. And anyway. ère